흥! 우리 밭에 노루가 벌써 출보를 했어요. 이게 노루 발자국이라 하더라구요. 여기 산하고 가까워 가지고 노루가 이렇게 나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망을 쳐야 되는데 아... 모종 집에 갔더니 곰치가 있더라구요. 이게 곰치나물인데 곰치라 하더라구요. 그래서 이걸 심어 봤는데 이거는 약간 그늘진 곳에 이렇게 심어야지 안 마른다고 해요. 우리 지금 밭이 이렇게 나무가 큰게 있어서 여기가 그늘이 져서 여기다가 4개 뽀도시 한번 심어 봤습니다. 아휴 이거 너무 예쁘게 잘 크겠죠. 근데 나물로 먹으려면 좀 살리면서 먹어야 될 것 같아요.